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아침마다 교문에서 아이들의 체육복을 읽어내는 젊은 학생부장 선생님의 이야기 체육복을 읽는 아침을 쓰신 이원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원재입니다. 선생님, 너무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신 거죠? 오늘 아침에는 원주에서 왔고요. 어젯밤에는 정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선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네. 와, 강원 지역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 저는 살짝 강원도 사투리 쓰시려나 생각했는데 전혀 안 쓰시네요.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데 과목이 국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체육복을 읽는 이라고 하셨지만 체육복을 입고 오시려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체육복을 읽는 아침, 이 책의 제목이지만 살짝 처음에는 체육복을 입는이 아닐까? 체육복을 읽는일까? 뭐 이런 생각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오래 하고 있는데 옛날 이름은 학생주임이었죠. 그렇죠. 그런 단어를 들으시면 보통 교문에서 무서운 그렇죠. 교복이나 머리 색깔 이런 걸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걸 연상하실 텐데 너 머리 2cm 길어.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막 자르고. 그런데 제가 여고에 있을 때 일인데 아침에 애들이 교복을 입고 온다는 것은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네. 교복 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아서 널어서 말려서 다리고 손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그런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꼬질꼬질한 교복을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고 오고 싶지가 않죠. 그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체육복을 깔끔하게 입고 오는 거죠. 혹은 뭐 트리닝을 입고 온다든지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이 야 너 왜 교복 안 입었냐? 너 혼 좀 나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도 분명히 속상한 상태로 학교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편해서 입고 온 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날 아침 자기의 좀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는 그날 하루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테니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그 표면에 드러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고 온 그 마음을 읽어내는 맞습니다. 네. 그런 아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랄까요?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킨다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가 공감하면서 읽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루가 안전하게 시작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좀 불안하고 오늘 혼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안전한 마음으로 이야 이거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낀 세대에 있어서 교복을 너무너무 입고 싶었는데 단 1년도 못 입었거든요. 네. 저희 윗 선배들은 교복 깃 이 칼라를 꼭 다려야 됐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뺏지 뺏지를 안 다르면 혼나는 거고 이랬었죠. 보통은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 선생님 굉장히 다정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친절하고. 네. 아이들이 근데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 이거 날 좀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세요? 그 친구하고 다음 순간에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친구랑 만나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해야 되는 말은 협박이나 저주 같은 게 아니라 칭찬과 축복의 말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야 한다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오늘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만 같습니다. 선생님 되신 지 얼만큼 되셨는데요? 2011년에 첫 발령을 받아서 올해 13년 차 됐습니다. 13년 차이신데 벌써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아니, 맨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교직에 있는 동안 만났던 여러 아이들 덕분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원래 어렸을 때 꿈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 선생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말하고 글 쓰는 직업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있었고 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왜 사법고시 이런 거 패스하면 집안이 일어서고 그중에서 검사 같은 거 하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었죠.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자마자 저희 집이 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사범대에 가면 장학금도 나오고 빨리 선생님이 돼서 집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선생님이 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고시는 고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용고시가 더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패스하셨네요. 네, 다행히도. 운이 좋았습니다. 시험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어려웠죠. 1차가 객관식 시험일 때고 2차가 논술, 3차가 면접과 수업 시연이었는데 객관식을 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차라리 사법고시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축복받은 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순간이.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다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요? 처음에 발령을 어디로 받으셨어요? 강원도에 저기 바닷가 시골에 있는 학교로 받았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거기서 차가 없을 때니까요. 대중교통으로 가면 한 12시간 반쯤 걸렸어요. 아니, 첫 발령을 강원도로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시험 보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도 단위로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때 강원도를 선택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요? 12시간 걸리는 곳을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그래서 집에 잘 못 왔죠. 그렇죠. 한번 올라가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지내셨겠어요? 네. 학교 안에 관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뭐 학교에서 살았던 거죠. 뭐.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을 잊게 한 많은 학생들을 만나신 건가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 어떤 학생이 있으세요? 뭐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다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라고 하면 소년원에 갔다가 제가 담임하던 학급에 좀 늦게 합류한 친구가 있었어요. 소년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 되게 좀 무서울 것 같고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성격도 좋고 친구들, 선후배들하고도 잘 지내서 저도 잘 지냈죠. 저도 잘 지냈는데 나중에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보다 앞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저녁에 제가 어디 외출하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친구는 제가 되게 반가웠던가 봐요. 담임선생님을 밖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막 헬멧을 안 썼다고 막 꾸중을 하고 뭐라고 하고 내일 너는 혼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날 새벽에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헬멧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날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날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과 후는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와 제가 만나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늘 좀 고민하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좋은 일들도 많았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선생님 낭독을 들으려고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수십만의 고등학생 중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절반쯤 된다. 이른바 인문계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곳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첫 발령을 봤던 그때까지도 나는 나머지 절반의 존재를 몰랐다. 아니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해야겠다. 나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니 공고 가서 기술이나 배울란다고 했던 내 친구들의 흔적을 이른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곳이다.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두 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두 번을 근무했다. 내 학교의 학생부에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과 만났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배달일을 하다 세상을 등진 영어는커녕 한글도 제대로 잘 못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희망도 갖지 않은 그들과. 학생부는 그런 그들을 착한 아이들과 분리해서 혼 좀 내고 다시 바르게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으나 그들의 삶과 만나온 시간들은 내 교사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학교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겁 많고 옹졸했고 편협했던 한 젊은이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들로부터 돌려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해온 이야기이면서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결국 희망을 찾을 곳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씨앗임을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온 기록이다. 처음 근무하셨던 그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였던 거군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걸 배우는 학교죠?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단어로 바꾸면 공고, 농고, 상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는 대신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서 사회로 빨리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예요. 공고, 상고 외에도 조리, 미용, 건설,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일찍부터 전공을 정하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소신이 뚜렷하고 좀 개성이 뚜렷하고 이런 아이들 아닐까요? 그런 친구들도 요즘은 많지만 제가 첫 발령 받았던 학교는 특별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공부의 뜻이 없거나 인생의 목표가 특별하게 없어서 밀려난 듯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그렇고 같이 생활하는 데서도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았죠. 첫 발령 받고 보통 이제 담임반도 맡게 되잖아요. 약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첫 해는 9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담임을 못 맡았고 그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1학년 담임을 이듬해 맡으면서 얘네들을 초장에 확 잡아야겠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첫날 처음 조회를 들어갈 때 이 녀석들 교복을 제대로 안 입고 올 테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걸 트집을 잡아서 혼내야겠다. 문을 빡 열고 들어갔는데 25명이 남자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교복을 풀세트로 너무 예쁘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뜻대로 잘 안 풀리겠는데 생각을 했었죠. 네.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교가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공부가 삶의 모든 목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되는 학교도 있고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요. 네. 그래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친구들이 3학년 되면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취업을 나간다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여건이 여러 가지로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사회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학생도 아닌 어떤 그런 애매한 위치에서 매년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저는 먹방 얘기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데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먹방이 궁금한데 음악을 한 곡 듣고 질문 드릴까 봐요. 네. 그러시죠. 네. 그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권송희의 소리 양방언의 연주 정선아리랑 우리 선생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권송희의 소리 양방언의 연주로 정선아리랑 들으셨고요. 오늘 정선에서 오신 이원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교문에서 아이들의 체육복을 읽어내는 체육복 입은 아이들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이야기 체육복을 읽는 아침을 쓰신 이원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목소리로 두 번째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장차 선생님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학교에 나타난 이들을 교육 실습생, 줄여서 교생이라고 부른다.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5월, 학교 근처의 모 중학교로 배정이 되었다. 운동장 스탠드에 나와 홀로 앉아있는 내 곁으로 담당 선생님이 다가와 앉으셨다. 아이들 대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선생님, 저 아이들한테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아이들과 재미나게 편안하게 지내다 가세요.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가르치려고 생각하기보단 있는 그대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이들은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어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너무 선생님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말을 보내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급식을 다 먹고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농구공을 튕겼다. 그랬더니 남자의 몇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특별한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과 패스를 몇 번 주고받은 후 우리는 한 팀이 되었을 따릅니다. 그렇게 몇 번의 점심시간이 지나 같은 책상에서 급식을 먹고 곧장 농구를 하러 나가는 것에 익숙해졌을 즈음 아이들은 공을 던지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에게 겨우 꺼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네? 같은 느낌의 무심한 말투로 말이다. 친구에게니까 굳이 어렵게 각잡고 분위기 조성하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이게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길이 꼭 자 여기 앉아봐 그래 네 얘기 좀 해봐 집엔 무슨 일이 있었니? 뭐 다 편안하니? 이런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밥 같이 먹고 운동 같이 하고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그럼요. 네. 그걸 먼저 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교생 때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했죠. 앉아 봐라. 야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소통이 잘 된다기보다는 살짝 벽이 있죠. 그렇죠. 제 거를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진짜 상담인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같이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그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먹방까지 가셨어요.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쭉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원주에 있던 모 요고에 있을 때 일인데 그 아이들이 너무 좀 아침에 등교할 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되게 썩어 있어요. 너무들 입시나 학교 생활에 찌들려 있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막 말 걸면 대답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왜 이럴까? 얘네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학교가 좀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늘 그러다 보면 친구들하고도 삐끗하면 싸우게 되고 그렇죠. 남들 흉보고 또 선생님이랑 학생도 좀 갈등을 겪는 일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TV를 보다가 우연히 옛날에 봤던 영화 다시 나오는데 그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였어요. 이제 6.25도 발발했는지도 모르던 그 시골에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때 이제 인민군 장교가 이렇게 촌장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끄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 촌장님이 뭘 좀 많이 먹여야지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말의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럼 애들은 뭘 좀 먹여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둘째 애도 태어나고 할 때라 아빠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예산이 당장 없으니 그 동네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큰 게 있어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가서 어차피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실 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사장님이 흔쾌히 그러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드릴게요.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빵이랑 빵만 주면 저기하니 코코아도 좀 타고 그래서 이제 나눠주려고 보니까 그냥 주면 이게 약간 구호소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끼리 둘을 짝지어서 이렇게 와서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주는 걸로 그래서 애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 애들이 그게 극혐이라고 진짜 엄마 아빠한테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해주다 보면 애들이 하다 보면 말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표정들은 안 그래요. 밝죠. 네. 너무 좋아들 하고 또 맛있는 빵이랑 단 거 먹고 이러니까 싸움이 그때부터 들락이 시작해서 그 이듬해에는 학폭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발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역시 탄수화물이 인성이라고. 아, 그럼요. 배가 불러야 안 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빵을 공짜로 얻어왔는데 그게 이제 한 학기 지나고 중단이 되고 또 효과가 조금씩 있는 걸 교장 선생님이 보시면서 예산 지원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전교생이 그때는 천명이라 뭘 만들어 먹일 수는 없고 음료수는 타더라도 조그마한 파이 같은 간식 같은 거 사서 나눠주고 또 혼자 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안아주시거나 거기 도우미 학생들이 또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확장이 된 거죠. 어떤 날은 뭐 추울 때는 어묵국물도 타서 주고 어떤 날은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김밥을 사서 나누지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에 그래서 그 행사 이름이 사랑해 모닝카페였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하라고 주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아이들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하면서 이제 학교폭력이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도 되게 주목도 많이 받고 위험한 일인데 그거는 대처가 참 어렵거든요. 예방이 훨씬 중요한 일인데 아마 그 먹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예방의 효과를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정선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여기서도 이제 뭔가를 좀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얘네들이 접해본 적이 없고 예산도 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이런 활동이 있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작년 봄에 제일 인기 있었던 아이템이 공안에 들어가 있는 몬스터들이 나오는 그 만화 있죠? 그 빵. 그래서 그 빵을 사서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라벨지 같은 데다가 그 로고를 인쇄를 해서 아무 빵에나 그냥 붙여가지고 세상에. 애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죠. 네. 시험 기간이었는데 힘내라 이러면 애들도 보고 웃기잖아요. 웃죠. 그래서 어? 학생부에서 이런 활동을 하네. 네.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점점 선생님 뭐 다른 것도 이러길래 뭐 추석에는 송편을 좀 쪄서 같이 학생의 아이들하고 나눈다든지 네. 또 어묵도 삶아서 같이 나눠 먹어보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 수가 원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260명 정도 되어서 먹여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래서 그냥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이제 신이 나니 그렇죠. 선생님 겨울에 호떡 한 번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아 야 호떡을 어떻게 하니? 이랬더니 뒤에서 야 호떡은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래? 그럼 또 도전 정신이 생기죠? 네. 그래서 호떡도 한 번 같이 구워 먹고 배경에 깔리는 건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등굣길에 음악 틀어놓고 인사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이런 걸 매일 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캠페인 하는 것이 좀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모 방송에서 촬영을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마침 그날 저희 캠페인 하는 날에 맞춰서 오신다기에 야 그럼 센 거를 한 번 하자. 아 그렇죠. 떡볶이를 한 번 해가지고 이제 정교생이 나눠 먹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 맨 처음 그냥 빵집에 가서 무작정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셨을 때 그때 교장 선생님 반응이 어땠어요? 말씀 안 드리고 갔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주신다기에 저희가 이런 협찬을 받았으니 알아서 좀 해볼게요. 캠페인 활동을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냥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근데 학부모님들도 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뭐 따로 연락도 하시고 네. 아침에 우리 딸이 아침 못 먹고 가는 일이 있는데 네. 수요일 되면 자꾸 학교에서 뭐 준다 그래서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이랬는데 이게 조금씩 공유도 되고 확산도 되고 하면서 네. 되게 고마우들 하셨죠. 많은 선생님들이 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학생을 아끼는 방법은 선생님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호불호도 있죠 물론. 네. 아니 여전히 학생들은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뭔가를 먹는 이런 거를 굉장히 기다리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먹방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좀 다른 맥락이긴 해요. 다른 맥락인데 급식이 요즘은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네. 전원을 대상으로 준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얘가 그걸 안 먹으면 버려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또 배는 고프니 학교 밖에 몰래 나가서 뭐 편의점이나 뭐 다른 음식을 사 먹게 되고 네. 그러면 아빠 마음에 영양도 그렇고 진짜 학교 급식이 깨끗하고 좋은 재료 쓰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급식 어플에 메뉴만 딱 보고 아 이건 뭐지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난 이거 안 먹는데 오늘 반찬에 이거 나온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메인 메뉴가 약한데 뭐 이런 그래서 야 그렇다면 저도 이제 먹방을 보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문득 야 그럼 급식을 먹어보면 애들이 먹는 걸 보면 맛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먹방 급식을 드시는 장면을 지금 이제 방송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SNS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하고 끝내지 않고 애들이 한 시에 밥을 먹으면 저는 열두 시에 미리 가서 밥을 먹어서 이제 업로드를 해놓고 애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1분 남짓이니까. 네. 그럼 애들이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올라왔어요. 선생님 오늘 밥 먹기 싫었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이제 먹으러 왔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방송 올려놓고 한 시에 또 급식 지도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질서지도 해주고 교실을 또 한 바퀴 돌거든요. 애들 밥 먹는 동안. 그러면 같이 먹을 친구가 없거나 진짜 몸이 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밥을 안 먹는 애들이 교실에 남아있어요. 네. 그럼 이제 간식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이제 꼭 밥 먹으러 와. 내일은 와. 이렇게 얘기해주고 네.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애들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교실마다 돌면서 잔소리하는 거 뻔히 아니까 급식목으로 그냥 온다고 그런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SNS에 올리니까 학부모님들도 다 보세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보시고 어쩌다 한번 만날 일이 생기면 네.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뭘 먹는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궁금하셨죠. 네. 선생님 방송 보면 안심이 된다고 너무 급식이 잘 나오고 맛있게 드시니까 안심도 되고 또 학교에서 이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또 귀하게 여겨주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졌다. 네. 그런 말씀들도 해주시고 아니 이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재밌어 하세요. 교장 선생님도 나도 이 급식을 좀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출연을 부탁드리면 흔쾌히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제가 관심이 더 목이 마르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학교폭력 또 예방을 음식으로 하신 거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모아놓고 무슨 학교폭력 방지 비디오를 보거나 무슨 학교폭력 방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 달달한 탄수화물을 나누면 그럼요. 사람이 너그러워지거든요. 그럼요. 귀도 열리고. 화도 덜 나고. 네. 귀도 열리고. 맞아요. 그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뭐 1월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만 그냥 좀 힘내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생각지 못했던 효과들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응을 많이 해주지 않으세요? 그럼요. 선생님 12시 전후로 이렇게 복도 지나가면 선생님 오늘 방송 찍으러 가시냐고. 네. 간다. 그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경우는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좀 자존감이 낮고 너무 경쟁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해치게 되면 자해나 자살로 가고 남을 해치게 되면 학폭으로 가는데 누군가랑 뭔가를 나눠먹는다. 네. 이름을 불러준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만큼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공격성이 낮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예방이 되고 네. 그럼 제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좀 맹락해서 하지만 이게 내가 편하게 사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그러다 보면 수업도 굉장히 좀 원활해지고 그렇죠. 제일 고마운 거는 요즘 아이들이 마음 아픈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많은데 정말 자살 시도한 친구들 자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침에 뭘 먹고 또 그날 하루를 잘 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고자 할 때 편지 같은 걸 써오면 선생님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다거나 혹은 그날 하루 잘 지났다거나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거나 잠시나마 그런 말 들으면 아 오래치 밥값은 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밥값이 아니라 선생님 사실은 뭐랄까요 인생을 구하는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는 아닙니다만 그치만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서 그때 내가 쓰러지지 않았어 또는 이분이 나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바꿔주어서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선생님 계셨다는 거 그거 너무 자랑스러운 뿌듯한 그런 일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도 대부분 선생님께 그런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고 있을 때는 졸업식 날 되게 좀 책상이 가득 그랬었죠. 지금 친구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말하고 글 쓰는 직업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셨다 하지만 결국 지금 말씀하시고 글 쓰고 계신 거네요.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일기를 바탕으로 완성이 된 책이다 하셨는데 일기는 어떻게 원래도 좀 쓰셨나요? 꾸준히 쓰지는 못했고 그런데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려운 일들을 먼저 겪게 되어서 사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에 처음 가면 참 어려워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의 관계도 학부모와의 관계도 다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뭐가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글로 그때 남겨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듬어서 내게 된 거죠. 매일매일 쓰지는 못했고 그리고 더구나 저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 기르면서 진득하게 앉아서 쓰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최근 3년 동안은 3년짜리 일기장을 하나 사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후속작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후속작을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학교에도 아이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또 선생님이 학교에 또는 아이들에게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방송에 나온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초동 상담 혹은 초진 진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밀려 있는데 그게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으로 가면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많이 애는 쓰고 있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수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마음과 심리 지원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없어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살이 되면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지원 제도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친구를 하나 만나서 졸업식 날 아빠 대신 꽃다발 들고 찾아가주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건 진짜 특별한 경우인 거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마음을 다 잡고 건실한 자립이 가능하게끔 그런 도와주는 제도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도와줘도 돼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언뜻 보면 학교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것 같지만 뭐 하나 잘못하면 진짜 막 갑자기 그냥 네. 정말 힘들게 하시는데 아이들 돌보고 수업 준비하고 또 사회와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일하고 힘든데 이분들이 또 학교 때부터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라서 다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좋아야 학생들과 학교도 더 좋아질 수 있을 테니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도 그런 선생님들한테 당신들 잘하고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좌충우돌 살아가니 용기를 내셔라.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좀 보내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신데요. 김형준 선생님. 이분 덕분에 제가 사범대에 진학해서 지금 선생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보다 더 큰 행운을 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다른 진로를 가고 싶었는데 사대를 권하시면서 대신에 그분도 문학 선생님이셨거든요. 4년 동안 전공 책값은 내가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고 또 제가 합격해서 발령장을 받고서 부모님보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던 분이시기도 해요. 저한테 있어서는 은인 같은 분이고 저도 학생들에게 뭔가 좀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스승의 날 선물로 보내드리며 많이 받으시겠지만 오늘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지금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 하나가 라디오 DJ였는데 오늘은 비록 손님으로 왔지만 꿈을 일부나마 이룬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되게 두근거리고 그래서 오는데 3시간 가는 데 또 3시간 걸리지만 이 방송을 듣는 어른이든 학생이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또 그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정한 말씀 건네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요. 마무리를 선생님이 DJ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코너가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저 누구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오늘 청취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도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그러셨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체육복을 읽는 아침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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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이원재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에는 사명감으로 하는 일이 있구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무한 사랑을 보내는 선생님들을 볼 때 우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이원재 선생님의 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침 등교길에 음악을 틀어놓고 호떡을 굽고 어묵을 삶고 따뜻한 코코아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표정과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살피겠습니다. 교문 안으로 걸어들어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말을 건네려 합니다. 성장과 삶이라는 강물에 떠있기 지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같이 떠있어줄 부표가 여기 하나 있으니 날 좀 보라고 여기 와서 같이 잠깐 숨을 좀 고르자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보자고 말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 마음을 한결같이 이어갈 수 있게 곁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면 좋겠어요. 학생들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내시라는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을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